동대문구가 미취업 청년을 위한 자격취득 활동비를 작년보다 상향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의 주소를 둔 만 19세부터 34세 미취업 청년으로 2013년 1월 이후 실시한 국가자격시험, 어학시험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입니다. 신청기간은 3월 31일까지며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일자리 청년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.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년에게는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동대문구 사랑상품권을 지원합니다.